안녕야 미친토익리스닝 쌤은선쌤이라고 해 여러분들의 과외쌤으로 오늘 내가 왔는데 헐 원해 오늘은 살짝 난이도가 높은 사람과 사물 동시에 나오는 문제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사진 분석이 중요하다 사람의 동작도 봐야 돼 사물의 상태도 봐야 돼 볼 게 많다는 거지 사진 분석을 잘 해야 해 두 번째로는 우리 시제와 태해 관계가 중요하겠지 놓여지는 중인지 이 사람이 내려놓는 중인지 내려놓아져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소거를 해야 돼 사람의 동작도 보고 사물의 상태도 보고 없는 명사 나오면 과감하게 속어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가져가는데 사진 분석 철저하게 하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 거야 반드시 사물의 명칭 시제와 태 그리고 전치사 구까지 좀 신경 쓰면서 모를 땐 오답소거 자, 준비됐니? 문제 풀어볼까? 화이팅! 아, 오늘 좀 어려운 난이도를 들고 왔는데 괜찮았어?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 먼저 사진 분석이 중요하다 보이지 사물도 나오고 풍경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도대체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진 분석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면 사람의 동작 혹은 상태를 포커스 동사 그리고 사물의 명칭 시제와 태해 전치사 구 신경쓰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이런 사진은 바짝 긴장 시작부터 덜 덜 덜 덜 덜 알겠지? 자, 그리고 install 설치하다 set up set up 이런 거 미리 기억해두고 mount 고정시키다 secure 이런 단어를 알면 앞으로 들을 때 조금 쉽게 갈 수 있어 A 들려줄게 잠깐! 오답속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요소가 많을 때 울타리 보여? 안 보여? 울타이가 어딨나? 울타리는 없어 이렇게도 풀 수 있기는 해 그래도 정확하게 나머지 것도 한번 들어볼까? A bicycle is chained to a fence A bicycle is chained 잠깐! 이게 동사인가? 우리 왜 둘둘 많은 체인 있지? 그 체인은 동사가 되면 체인으로 감다는 뜻이 있거든 자전거가 울타리 쪽에 체인으로 감겨져 있나? 일단 오답속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 동사도 x 그리고 어디 어디 쪽에 명칭도 보이지가 않네 버리어 일단 들어 올리는 중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뭔지 모르겠어 알고 있어? 우리 먼저 rear이라는 건 뒤, 후방이거든 뒷바퀴 쪽으로 자녀를 들어 올리는 중 뒷바퀴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중인데 동사가 여튼 틀렸잖아 사람은 동작, 동사를 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X, C 아까 알려줬는데 자전거 산 이런 거 없거든 Mount, 고정시키다 수동태잖아 들었어? A bicycle is mounted on the front of the bus 버스 앞에 전치사구도 일치하고 자 그리고 고정되어져 있다 동사도 일치하고 정답 같은데 그래도 D까지 마무리 확실하게 A man is riding a motorcycle behind the bus Riding a motorcycle 맞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올 때 사람의 동작도 맞지만 목적도 맞는데 전치사구에서 치사하게 틀리기도 한다고 했지 버스 뒤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을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정답 그대로 C 되는 문제 그래서 오답을 확실하게 소거를 하거나 아니면 정답을 알거나 두 가지 전략을 쓰면 돼 자 우리 정답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야 A bicycle is mounted on the front of the bus 다같이 시작 A bicycle is mounted on the front of the bus 다시 한 번만 시작 A bicycle is mounted on the front of the bus 물론 이 bicycle 대신에 vehicle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거 말고 가능한 정답 뭐가 있을까? 자전거 고정되어 있다 버스 말고 가능한 정답 첫 번째 Some trees are casting shadows 야 별표 100개야 별표 체크하고 꼭 적어둬란 말이야 CAST는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로 과거도 CAST 과거분사도 CAST인데 얘는 영국인이 발음하면 발음이 COST라고 하겠지 게다가 대표적인 상태 동사다 그래서 ING부터 움직이지 않는 나무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다 Some trees are casting shadows 정답이 될 수 있어 오호! ING가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예외 두 번째로 Some vehicles 된다니까 이것도 vehicle 요것도 vehicle 요것도 vehicle 괜찮아 Some vehicles are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얘도 이쪽 얘도 이쪽 한쪽 방향으로 영어로 IN THE SAME DIRECTION 영국 IN THE SAME DIRECTION 정답 가능해 오 너무 중요하다 오늘 세 번째 버스는 Being driven 운전이 되어지는 중이야 길 따라 쭉 이란 단어로 정답이 될 수 있는데 Down the road 길은 위아래가 없어 여기서 오르막길이어도 반드는 내리막길이 되거든 따라서 Down the road는 길 따라 쭉 이란 의미를 쓰기 때문에 모두 다 정답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게 아니고 사물도 나와 그리고 풍경도 나오고 사람도 나와 이럴 때 우리가 좀 고난이도 문제로 오답 속으로 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다 여기까지 최쌤이었어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공부해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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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